으 좋은 시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황진아 야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흔들어 내야 되는 황진아의 임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야 긴 서브 dev 기포 여행 아 아 아 어 승패는 결장이 낫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런요 그 압박감을 이겨낸다는 쉽지 않게 돼 자 황진아 해서 지게 되면 거기까지 최진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진이 승패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약간의 힘감이 있어요 비록 지금 점수는 뒤지고 있지만요 최진이 뒤다리고 지금 황진아도 아마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래시 나왔고요 다시 최진입니다 찬스볼 어 나갔어요 자 황진아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 여유스러워요 그렇죠 최진 서버 서버댁 떴어요 어 황진아 1대2 황진아 2대2 3대2 2대2 3대2 3대3 4대3 2대2 2대3 3대2 2대1 3대2 3대1 3대2 4대2 4대2 나갑니다 썸 자 발리가 나갔어 4대6 아 네에에 아우 맞지 못합니다 아 네트 맞으면서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네요 네에 우리 헬리에서 다 살려냈어요 최지인 표정에 감춤이 없는 최지인 선수입니다 아 이거까지 황진아가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아우 황진아 3두 황진아 탑시핀 아 이걸 아 네트 1대3 황진아 뒤져있습니다 아 나야 황진아가 이번에 네트 그렇죠 황진아 썸 아 황진아가 최지인 4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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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려군요 서브로 재개됩니다 서브 득점 하하 하하 자 짧게 일단 했네요 나갑니다 황진아 행진의 서버 황진아 네트 걸립니다 아 아 다시 앞서있습니다 길게 가죠 아 성공하네요 최지인 마지막 게임 아 찬스인데요 최지인의 서버 황진아 찬스볼 그리고 3구 역습으로 나가는 최지인인데요 최지인. 조는의 시국 정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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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아